26. 다은 중 커피의 갈색 색소의 형성 반응이 아닌 것은? 1. 생콩의 5에서 10% 함유된 스쿠로우스의 카라말리리제이션 2. 아미노산 및 환원당 사이의 메일라하드 리액션 3. 단백질, 다당류 혹은 클로로게닉 ACD류, 트리고넬린 분해물질들이 결합된 고분자 혼합물 4. 커피 생콩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의 자동산화 반응 정답 4. 커피 생콩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의 자동산화 반응 27. 다은 중 열풍형 배전에 의한 급속 배전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직화형 배전에 비하여 배정콩의 비중이 높아진다 2. 배정콩 세포의 침투성이 좋아진다 3. 순환 열풍에 의하여 커피콩을 유동화하여 균일하게 배전한다 4. 동일한 배전도에서 배전 시간이 짧을수록 배정콩의 가용성 고용분 함량이 증가된다 정답 1. 직화형 배전에 비하여 배정콩의 비중이 높아진다 28. 다음은 로스팅에 관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생두가 열을 계속 흡수하면 조직이 수축하고 색상은 푸른색으로 변한다 2. 생두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산 등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커피의 맛과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3. 프렌치 로스팅은 원두가 계피색을 띠며 신맛이 뛰어나다 4. 일반적으로 맛에 힘을 주는 강한 커피를 원하면 약하게 로스팅을 하고 맛의 미묘한 변화와 감미로운 향미의 조합을 원한다면 강하게 로스팅한다 정답 2. 생두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산 등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커피의 맛과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29. 다음은 로스팅에 의한 커피콩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내용은? 1. 갈 변화가 일어난다 2. 부피가 늘어난다 3. 밀도가 커진다 4. 수분 함량의 감소 정답 3번 밀도가 커진다 30. 로스팅 후 향기가 없고 풋내와 누른내가 생성되는 이유는? 1. 저온에서 장시간 볶아 향기가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저온에서 단시간 볶아 제대로 향기가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크기와 수분 함량, 밀도 등이 고르지 않은 커피콩을 볶아서이다 4. 너무 고온에서 단시간 볶았기 때문이다 정답 1번 저온에서 장시간 볶아 향기가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1. 다음 커피 향미 성분 중 로스팅 과정 중에 생성되는 향이 아닌 것은? 1. 고소한 향 2. 캐러멜 향 3. 과일 향 4. 초콜릿 향 정답 3번 과일 향 32. 댐퍼의 역할과 관계없는 것은? 1. 드럼 내부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 2. 드럼 내부의 열량을 조절하는 역할 3. 은피를 배출하는 역할 4. 흡열과 발열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정답 4번 흡열과 발열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33. 로스팅 전 로스터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로스터기의 용량과 생두 투입량에 맞는 투입 원도 결정 2. 올바른 그린빈의 평가 3. 로스팅 포인트 즉 로스팅 타겟의 결정 4. 원두 부피의 감소율 정답 4번 원두 부피의 감소율 34. 다음은 커피의 쓴맛을 부여하는 트리고넬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1. 카페인의 약 4분의 1 정도의 쓴맛을 나타낸다 2. 트리고넬린은 N-메틸베타인이라고도 한다 3. 로스팅 과정 중에 거의 분해되며 커피의 탄 냄새를 나타낸다 4. 아라비카종보다 로브스타종의 생두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정답 4. 아라비카종보다 로브스타종의 생두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35. 복귀의 3대 과정의 올바른 순서는? 1. 건조 냉각 열분해 2. 냉각 열분해 건조 3. 열분해 건조 냉각 4. 건조 열분해 냉각 정답 4번 건조 열분해 냉각 36. 로스팅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생두의 세포벽이 열을 받아 서서히 수분해 증발이 이루어진다 2. 로스팅 초기엔 수분이 증발하면 생두 조직이 팽창한다 3. 원두 내부까지 열 전달이 이루어지면 유지 성분이 용해되기 시작한다 4. 발열 반응이 시작되면 원두의 조직은 급격히 팽창한다 정답 2번 로스팅 초기엔 수분이 증발하면 생두 조직이 팽창한다 37. 선택된 생두를 따로 로스팅한 후 정해진 비율에 맞게 혼합하는 방법을 단종 로스팅이라 부른다 단종 로스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생두 각각의 특징에 맞게 로스팅이 가능하다 2. 로스팅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수분 함량에 맞는 로스팅이 가능하다 4. 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정답 2번 로스팅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8. 에스프레소 커피 제조 시 과소 추출의 결과에 해당되는 현상은? 1. 짙은 갈색 띠가 3에서 3mm 정도 형성된다 2. 거품의 입자가 매우 미세하며 곱다 3. 크레마의 거품이 빠르게 사라진다 4. 향기롭고 짙은 감칠 맛이 난다 정답 3번 크레마의 거품이 빠르게 사라진다 39. 다음은 커피를 추출하는 물에 대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물에 녹아있는 철이나 돈 같은 금속 성분은 커피의 맛을 한층 풍부하게 해준다 2. 경도가 높은 물에 녹아있는 칼슘염 수돗물에 소독제로 들어있는 염소는 커피의 성분과 반응하여 맛과 향기를 한층 더해준다 3. 칼슘염은 유기산과 결합하여 커피의 단맛을 더해준다 4. 카페에서 수돗물을 추출기에 직접 연결하여 쓸 때는 반드시 중간에 정수 장치를 연결하여 염소, 유기물, 칼슘 등을 제거한다 4. 카페에서 수돗물을 추출기에 직접 연결하여 쓸 때는 반드시 중간에 정수 장치를 연결하여 염소, 유기물, 칼슘 등을 제거한다 40. 커피를 분쇄하는 이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필터 홀더에 채우는 커피의 양을 늘리기 위하여 2. 커피 유용 물질의 추출을 위한 물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하여 3. 커피의 추출을 위한 도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4. 커피의 향미 성분 아로마, 플레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답 2. 커피 유용 물질의 추출을 위한 물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하여 41. 추출을 위한 분쇄 방법 중 틀린 설명은 1. 선택한 추출 방법에 알맞은 분쇄 입자를 선택해야 한다 2. 분쇄 입자의 크기가 균일해야 양질의 성분을 일정하게 추출할 수 있다 3. 미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때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4. 적합한 분쇄는 양질의 원두, 적절한 로스팅, 올바른 추출법과 함께 좋은 커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정답 3. 미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때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42. 에스프레소용 커피의 추출에 관여하는 수학적 인자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1. 커피 케이크 내부의 온도 2. 수리학적 저항치 3. 커피 케이크 표면과 내부의 압력차 4. 커피 케이크의 부피 정답 4. 커피 케이크의 부피 43. 에스프레소 머신의 증기 압력을 만드는 부품은 1. 급수 펌프 2. 보일러 3. 분사 필터 4. 압력 게이지 정답 2. 보일러 44. 솔레노이드 벨브의 역할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온도를 감지 2. 물의 흐름을 통제 3. 물량 감지 4. 압력 조절 정답 2. 물의 흐름을 통제 45. 다은 중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 중 보일링법에 해당하는 것은 1. 에스프레소 2. 페이퍼드립 3. 프렌치 프레스 4. 이브릭 정답 4. 이브릭 46. 커피의 추출 방법과 이에 관련되는 보기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가압 추출법 에스프레소 커피 2. 여과법 핸드드립 3. 우려내기 프렌치 프레스 4. 다림법 프렌치 커피 정답 4번 다림법 프렌치 커피 47. 다음은 핸드드립에 사용되는 도구들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1. 드리퍼는 플라스틱, 도기, 금속 등 다양한 재질이 사용된다 2. 드리퍼트는 물의 배출구 부분이 굵고 짧을수록 바람직하다 3. 필터는 주로 종이가 사용된다 4. 융드립의 경우 필터로 플란넬이 사용되는데 걸쭉하면서 부드러운 맛을 낸다 정답 2번 드리퍼트는 물의 배출구 부분이 굵고 짧을수록 바람직하다 48. 펌프의 압력을 조절 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커피 추출 버튼을 작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펌프 압력을 조절한다 2. 펌프 압력을 먼저 조절 후 추출 버튼을 작동해서 확인한다 3. 오른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낮아진다 4. 펌프 모터는 압력 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 1번 커피 추출 버튼을 작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펌프 압력을 조절한다 49. 에스프레소 추출 전 물 흘려보내기 동작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샤워망에 묻어 있을 수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동작이다 2. 머신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동작이다 3. 과열되어 있을 수 있는 추출수를 제거하기 위한 동작이다 4. 드립트레이를 씻어내어 잔 밑부분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동작이다 정답 4번 드립트레이를 씻어내어 잔 밑부분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동작이다 50.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평가 시 관능적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크레마의 컬러는 붉은색이 감도는 브라운색이 좋다 2. 크레마는 지속력과 복원력이 높을수록 좋다고 평가한다 3. 신맛, 쓴맛 그리고 짠맛이 균형 잡힌 에스프레소를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4. 에스프레소의 바디감이 높을수록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정답 3번 신맛, 쓴맛 그리고 짠맛이 균형 잡힌 에스프레소를 훌륭하다고 평가한다